봉준호의 기생충 아카데미 4관왕 달성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6개 부분의 후보에 올라있었는데 그중에서 작품상, 최우수 작품상, 각본상, 감독상, 그리고 국제장편영화상 이렇게 4개 부분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사실상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은 가장 예술적인 어떤 영화 혹은 의미 있는 영화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알자 부분입니다 그 3개를 싹 다 먹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외국어로 상영돼서 차별을 받는 영화를 속에서 다투게 되는 국제장편영화상까지도 섭렵을 해서 미국의 심장부의 한국영화로 점령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작품상과 국제장편영화상을 동시에 받은 작품, 기생충이 최초죠 그리고 작품상과 감독상을 동시에 받은 작품도 52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상 자체를 수상한 한국영화가 기생충이 최초고요 동양인 출신의 감독이 감독상을 받은 것은 이한 감독에 이어서 두 번째지만 실제로 이한 감독 같은 경우는 브로크백 마운틴이라고 해서 완전히 할리우드 시스템에서 할리우드 식구들을 데리고 할리우드 배우들을 가지고 영어로 만든 그런 영화에서 감독상을 받은 거고 봉준호 감독은 한국에서 다 만들어서 가서 보여주기만 했는데 지금 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솔직히 이런 결과 예상을 했느냐고요? 저는 문화평론가로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술상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편집상, 미술상도 있었는데 이번에 작품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미술적으로 완벽한 비주얼이 그래서 그 비주얼로도 이미 다 소통이 된 그런 상황으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술상도 줘야 되는 겁니다 작품상을 줬다면 미술상도 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못 받은 게 좀 아쉬울 따름인데 어쨌든 이런 수상 결과 어느 정도 예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생충과 같은 문제의식과 시대정신 그리고 탁월한 스토리와 예상치 못한 반전들 원작 시나리오로 완성한 놀라운 성과물 이런 측면에서 기생충을 따라올 만한 영화가 사실 이번에 경쟁작들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카데미에서 국제 장편 영화상 빼고는 못 받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걸까요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아카데미가 백인과 남성과 그리고 미국의 어떤 독특한 문화들의 더 우선 점수를 주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더 사랑해왔던 영화 외적인 그런 판단으로 수상 결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세월호를 소재로 다녔던 두제의 기억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상을 받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서 상 받은 영화 소재가 스케이트보드예요 스케이트보드는 전형적으로 미국의 젊은 청춘들의 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중동의 나라의 아이들이 그걸로 자기 표현을 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다큐멘터리가 다룬 작품이 상을 받았어요 이건 전형적인 미국 문화에 대한 찬양이죠 그런데 이런 영화들에게 우선적으로 상을 줬던 아카데미가 그럼 근본적으로 뭔가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기생충에게 상을 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할리우드 영화 산업은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원작 시나리오 하나도 없고요 다 이전에 만들어놨던 걸 재탕 삼탕하거나 이전의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만들거나 새로운 창의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의 낙후된 민주주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이전처럼 발랄하고 섬세한 영화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그 낙후된 정치체제가 다양한 목소리와 상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 만들어놨던 스토리들을 가지고 다시금 오늘의 감각에 맞게 뒤바꾸는 그런 영화들만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을 비롯한 색다른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할리우드에 이식시켜서 그들의 창의력에 기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에 봉착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예술가들이고 문화 컨텐츠들을 만드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그들도 셀럽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미국 내에서 파괴되어가는 민주주의를 보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트럼프라고 하는 굉장히 잔괴가 많은 선동가에 의해서 지금 미국 내의 경제 시스템의 문제를 도해시한 채 이방인, 이방 문화에게 모든 책임과 잘못을 떠넘겨버리면서 혐오와 차별로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참혹한 깡패짓들을 하고 있는 자기 나라의 정치 체제들을 보면서 많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상식을 통해서 어쩌면 메시지를 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신자유주의는 끝났고 다른 문화들을 존중하지 않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회는 가망이 없다 그런 얘기를 기생충을 선택함으로써 얼마나 좋은 명물입니까? 깐영화제에서 황금종료상도 받았죠 전 세계에서 칭찬을 받고 모든 비평가들이 한 목소리로 칭찬을 하고 있는 이 영화가 아니라면 그런 메시지를 어떤 영화로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생충의 수상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상 소식에 마냥 기뻐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봉준호 감독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피해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의 작품 중에 3개씩이나 좌파 영화로 낙인 찍혀가지고 매도당했습니다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열차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정말 70년대 유신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우스꽝스러운 이유를 꼬리표로 달고 좌파 영화로 낙인 찍혀서 심지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는 나는 기생충 안 봐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블랙리스트 피해를 통해서 봉준호는 자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토대를 확보하지 못하고 넷플릭스와 손을 잡고 넷플릭스, 그 당시만 해도 넷플릭스의 유통망으로 영화를 보급한다는 것은 그거는 참 거의 자살행위 같은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그 옥자는 그 탁월한 미학적 지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외면당했습니다 아카데미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정권과 그런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정권과 그리고 당시의 새누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송강호 배우 같은 경우도 변호인에 출연을 하고 나서 한동안 영화를 출연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벌이었음에도 CJ의 이미경 부회장이 당한 일들은 또 어떻습니까? 박근혜 정권은 그로부터 CJ에 대한 모든 경영권을 빼앗아 오려고 작전을 짰습니다 그게 다 국정농단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봉준호, 송강호 그리고 지금 이 아카데미 레이스를 가능하게 했던 CJ의 이미경 부회장 이 세 사람이 나란히 무대에 서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과연 박수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검찰의 무시무시한 선거 개입과 그와 짬짜미를 하고 있는 일부 언론들의 중동 게다가 기득권 세력들의 적폐 연대가 촛불로 참 어렵게 세운 그런 정권에 대해서 심장부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위원이 탄핵 얘기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4관왕 수상 소식을 마냥 기뻐만 할 수 있겠습니까? 또다시 봉준호를 죽여야 한다고 외치면서 이창동의 시나리오에 빵점을 주는 그런 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4.15 총선이 그런 시대로 되돌아가느냐 아니면 아카데미를 씹어먹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씹어먹는 그런 나라로 성장해 나가는가를 가늠해주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봉준호 감독과 기생충의 수상 소식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블랙리스트 부역자들을 정부로부터 쫓아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아직도 국회에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는 데 함께 박수치고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면서 히히 낙락했던 작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두고 있는 걸까요? 왜 아직도 블랙리스트 피해를 눈여겨보지도 않고 숨기는 데 급급했던 그런 언론 권력들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걸까요? 행동하지 않으면 또다시 어둠은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상충의 수상 소식에서 부탁과 당부를 읽었습니다 다시는 퇴부할 수 없다는 김성수의 문화비평이었습니다